안녕하세요. 공친준식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스크린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주는 야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야근을 마치고 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집에 곧바로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함께 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군산 레이크라는 곳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크린을 치면서 첫 언더를 쳤던 너무나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쳐보겠습니다. 군산 레이크 예를 들어서 제가 언더를 쳤죠? Ready? 하여튼 생산합니다. 그 언더 칩니다. 아, 꼬여기네. 아, 꼬여기네. 일단 열리고 보네. 자, 잘 가십시다. 오오, 잘 갔네요. 128m 남았고. 오오, 혼낭이 가자. 수행을 쓴 찬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행을 쓴 찬미입니다. 레디? 와우 웨이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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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톨부터 멀리서 쓰기 간다 초톨부터 깔끔하게 멀리서 쓰기 조심해 클럽 잘못 선택했어요 레디 초톨부터 멀리서 레디 괜히 썼네 괜히 썼네 괜히 썼네요 수행하세요 자 22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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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갔어요 다리가 있죠 네 거의 반풀이 시작됐네요 스윙 준비하세요 레디 레디 아... 아... 정말... 덜 맞습니다. 3벌이. 수능 준비하세요. 자! 오케이 버디! 가나요? 자, 비가 잘 보니까 너무 기밀씨가 안됩니다. 4, 10, 8, 7, 8m 정도. 레디! 아, 연안이 있네. 연안이 있네. 그대로 파팅하세요. 레디! 완벽하게 나시키는 외모.. 약하나요? 어이... 한심, 한심, 한심. 3벌을. 아파! 아이고, 아파! 저북도 지점에 벙커 주의하세요. 레디! 자 가나요? 온 되나요? 온 되나요? 우와 잘했다 나는 와 화면을 들어서 일정창 넷컵 이상 보세요 이 와우 진짜 와 레디 넷컵 이상 레디 레디 자 들어가라요 가까운 버디 버디 야 오늘 한 번 더 더 갑니다 스윙하십시오 연습 스윙 하신 것과 같이 치시면 좋습니다 아스스윙 아스스윙 레디 아스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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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으로 두클럽 정도 샀습니다 두클럽? 와 좌측 두클럽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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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э 우후 문 아이 줌 렛잉? 일단 살았습니다. 살았죠? 그쵸? 살리면 됩니다. 럿 죽을 뻔했네. 숨이 가세요. 렛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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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이오? 아이오? 다 커. 다 커. 땡기니까 거리가 많아. 수행하세요. 렛잉? 그렇죠. 오케이. 섹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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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 미치면 막힌 게 없었는데? 렛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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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락이 쳤습니다. 진짜.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렛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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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은 준비하세요. 렛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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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느낌이 조금 납니다. 오케이 느낌이 조금 납니다. 오케이 느낌이 조금 납니다. 오케이 느낌이 좀 나요. 오케이 느낌 좀 나요. 봤죠? 느낌만 난다 했잖아요. 웃어보니. 오케이 느낌. 봤어요? 느낌 났죠? 서립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과감히 벙커 쪽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 군대에서 배운 건데요. 제가 포병 출신인데 그 전쟁이 났을 때 포탈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포탈이 떨어진 웅덩이 속에 수등을 가면 절대로 안 받는데요. 왜냐면 포로 수면 반동으로 똑같은 자리에 포탈이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아무 짜리도 쓸모없죠? 전쟁 나면 안됩니다. 포탈 제품입니다. 자 자 벙커에 있는데 벙커를 가나요? 왜요? 안가죠. 그렇죠. 살짝 아쉽지만 좋았어요. 벙커를 해요. 전쟁 날 때 마십시오. 벙커가 오면 벙커를 가네요. 벙커가 오면 벙커가 팔아요. بالkom miracles!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들어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수리나 아 저 한번 더 우선상에서 안이겠습니다 전 알겠습니다 저 좀 해야죠 아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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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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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아 아 아 아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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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파맛이네요. 완전히 많이 넣어드리고요. 이런걸 치고 있는데 전파입니다. 전파. 파 여덟게 어디 하나? 파입니다. 지금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스포아가 안나오네요. 딱 맞게 쳐야하는데 거리가 안맞습니다. 기분이 갈수하니까 9번 치면 짧고 8번 치면 크고 잘 맞았다. 잘 맞았죠. 자, 이거는 붙었죠? 팔 밑으로. 아 일단은 붙어. 4.8. 렛잇! 8.8 유경석 파에 성공하셨어요 2.8 파! 계속 나네요 완성 6.5 스킬 7.8스킬 7.8스킬 6.27스킬 5.10스킬 6.1스킬 3.40스킬 감사합니다. 오케이 느낌이 거의 90%가 왔습니다. 레디? 오케이 느낌이 90%입니다. 오 이거 느낌 왔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레디? 결단! 90%.. 90%..90%! 결단! 렛츠.. 레디? 아 이건 아닌데 수윙하십시오. 연습수윙 하신것과 같이 치시면 좋습니다. 레디 레디 수윙하십시오. 레디 수윙하십시오. 레디 수윙하십시오. 레디 수윙하십시오. 레디 수윙하십시오. 레디 아 벌써 됐어. 아 아 아 물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셀컵판 보세요 레디 셀컵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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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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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리 스코롤 자, 여성아 나갔다 군대자 우식아, 군대자 메디? 기운을 내라니까 기울도 빠지 자, 한국어로 갔네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쭉쭉 빠져버렸네 자, 이거 오늘 보기 안했는데 이거 보기가 다 있네 레디? 자, 그럼 이거 오케이로 오케이가 해야되네 아, 겁났다 아, 완전 보기 냄새가 납니다 커팅하실 차례입니다 황하네, 보기 냄새 아, 14.2에 레디? 레디?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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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되겠네 맞죠? 어, 14.2에 우측으로 한 3, 4컵 해보면 되겠다 레디? 14.2 자,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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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쪸 자, 어쩌면 우측으로 Note 2 울다라는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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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복된 기다려 או 아.. 멍커맛이 있나요? 넘었나요 멍커도? 와.. 살짝 꽉 넘었네요 알겠습니다 수요일 나세요 11.9 레디? 들어! 아까비! 레디! 그대로 파팅하세요 레디? 아.. 아깝다 18.. 18.. 18.. 또 했네 레디? 자.. 1언더입니다 어? 1언더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 어차피 아이고 마지막 1.5 마지막에 이걸로 장식하나요? 제가 못해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레, 폴렁하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아직 한 번 해봤는데 알바트로스는 한 번 해봤는데 레디? 레디? 알바트로스 냄새 1 정도 남겨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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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버전 하나 줄래요. 레디 버전. 자 다 쳤습니다. 다음은 스코어는 2연 번 췄습니다. 그래도 엉덩 쳤고요. 나는 열심히 재미있게 잘 쳤는데요. 확실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체력이 후반이 날립니다. 그래도 좀 모르고 그래서 2연 번 췄는데요. 그래도 즐겁게 재미있게 엉덩 잘 쳤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스코어,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